제가 일일이라 난다 늦으려고 삐 Haus 다이 vomiting 계속 잡지도 못하고 이빨만 계속 틀면서 꽁 치웠는데 자꾸 재밌게 편집하라고 보기 없는 영상은 진짜 편집하기 힘듭니다 누구처럼 보기를 좀 잘 잡던가 아니면 우마처럼 감동 있게 하던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몰라요 몰라요 아 그건 뭐랄니 아 모릅니다 종합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퀄리티가 좋다 편집이 재밌다 이런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가 좀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너무 아니냐고